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업을 하는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해요 여기 있는 건 2022년 올해죠 데이프리 다이어리이고요 당연히 2022년이니까 올해가 다 지난 마당에 얘를 이제 올해의 다이어리로 쓴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프리 다이어리를 잘라서 그리고 분해를 해서 노트로 활용을 합니다 60 다이어리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로 사용하는 노트가 HBWA5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로 좀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이 명언 파트를 다 쳐냅니다 네 쳐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백만 잘라내면 정확하게 HB 사이즈로 호환이 되는 사이즈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또 분해도 해야겠죠 그리고 구멍도 뚫어야 되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 어차피 제가 또 노트도 다 써가고 잘라놓은 노트도 다 써가고 그리고 이걸 정말 제가 너무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중고장터에서 왜냐하면 이게 여기를 잘라내셨더라고요 2023년 2월 3월 부분을 떼어내셨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12페이지로 되어있잖아요 몇 페이지를 이미 이제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약간 중고스러운 중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냅다 구입을 해서 쟁여놨던 거고요 이거를 오늘 잘라서 HB 바인더에 넣어서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이제 전 과정을 좀 질의하더라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 필요 없으시면 스킵하셔도 좋고 영상도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제 노트도 만들 겸 그리고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구멍을 어떻게 뚫고 어떻게 끝처리를 하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작업할게요 일단 여기도 뜰까? 뭐랄까? 일단 일일이 실들을 다 떼어내 줘야 되죠 일단 일일이 실들을 다 떼어내 줘야 되죠 통은 4장씩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줘يا 그럼 네 띄어낸 것들은 이렇게 계속 모아주고 있어요 띄어낸 것들은 이렇게 계속 모아주고 있어요 고기죠 띄어낸 것들은 이렇게 세 monitort이예요 띄어낸 위치와 청양고추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양념을 잘게ál 양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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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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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죠 셀프를 잘 뺏으면 아 단차가 생겨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단 나머지는 커버나 이런 건 나중에 잘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건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잘라낸 사용할 수 있는 노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게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 상태라면 A5 사이즈인 것이고 저는 이제 여기랑 여기를 잘라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HB 사이즈가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도 잘라내야겠죠 이거를 이제 혹시나 이거를 보통 이 가운데를 넣어서 이렇게 잘라내어도 되긴 한데 그러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살짝 잘라냅니다 잘라내는데요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구멍을 뚫어도 되는데 저는 구멍을 뚫고 나서 자를 거예요 왜냐하면 구멍을 뚫고 나서 자르면 여기가 조금 더 구멍과의 간격이 좁아지겠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HB 사이즈의 링이 11mm라든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링으로부터 조금 더 종이가 많이 남아있으면 좀 가운데서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구멍까지 다 뚫은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편이 구멍을 뚫기도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내는 데도 좀 쉬워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위아래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발씩 쓰기에도 좋긴 하죠 저는 이제 이게 데이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을 проблемы 이런 식으로 하면 부은 장식이 조금 이불러워요 저는 이제 이게 데이프리이기 때문에 위아래 여백 방안이 없는 부분을 딱딱 잘라내는데요 만약에 이 호버니스 커든 사이즈 일반 날짜가 쌓이는 걸 사용하시는 경우라면요 그냥 이제 이 사이즈를 위에 잘라내지 마시고요 밑에만 조금 더 많이 잘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데이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커터로, 칼로 자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 디스크형 있잖아요 그 다이소에서도 요즘에 팔죠 이렇게 끼워가지고 쓱쓱 하면 자르는 절단기로 하셔도 돼요 네, 저도 그거 잘 사용하는데요 요즘에는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칼이 편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칼로 그냥 TV 보면서 아니면 뭐 딴 오디오북 같은 거 들으면서 이렇게 쓱쓱 하곤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camair아 NC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김치 먹기 요리할거에요 잘 먹으면 기분이 좋네요 이제 먹기좋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오늘은 밥을 먹기좋게 먹기좋게 먹으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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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HB 사이즈로 잘라냈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기 전에 코너라운딩부터 할까요?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게 미리 해도 되긴 하고 나중에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을 때가 훨씬 잡기가 편할 테니까 둘 다 코너라운더고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여기 카도마루라고 써있습니다. 카도마루라고 되어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게 가장 쓰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안정감 있고 품질도 좋고 근데 이거는 같은 시리즈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양을 찝을 수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다른 재질? 두꺼운 것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얘는 약간 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많은 양을 해야 되지 않을 땐 저는 얘를 선호합니다. 어쨌든 같은 회사 거고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고 얘를 지금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특히나 자작을 하실 때는 자르거나 하실 때는 이런 게 되게 약간 티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너라운더로 그냥 이렇게 찍어주면 생각보다 깔끔해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M사이즈로 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아, 근데 이쪽은 어차피 내가 이따가 다시 자를 거구나. 네, 이따가 해야겠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요. 일단은 먼저 구멍을 뚫을게요. 구멍을 뚫는 펀치 같은 경우들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언제 기회되면 펀치 종류들을 소개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애용하는 거는 이 칼사에서 나온 펀치고 60 다이어리형 펀치고요. A5 사이즈, 바이블 사이즈, 미니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HB 같은 경우는 바이블 사이즈와 같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바이블 사이즈에 맞춰서 펀치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다 가이드 선이 있어요. 그래서 A5은 여기까지 맞추고 여기가 바이블 사이즈, 여기가 미니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에다가 맞추면 되고요. 좀 다르면 가운데에 얼추 맞춰서 하면 여기가 딱 자석이 있어서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두고 펀치를 바이블 자리에다가 이거 근데 여기서 틀려서 잘못 뚫는 경우 있어. 이런 식으로 뚫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됐고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딱! 치즈가 시작하는 거에요. 치즈가 잘 들어있는데 내가 해야하려고 해요. 치즈가 잘 끝났어요. 치즈가 잘 그다음. 치즈가 잘 안먹으면 좋겠어요. 치즈라면 치즈가 잘 넣어줘요. 치즈가 잘 안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잘 안먹는다고 해요. 치즈는 다짐 근데 좀 더 넣어줘요. 다운 씨ienda 이 칼사의 이 펀치는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였지? 플랭커슨가? 거기 사이트에도 올라오고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도 찾아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사에서 나온 이 시리즈는요 60 다이어리 용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즈리프용 B5, A5, A4 뭐 이런 사이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절단해서 이제 낱장으로 분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너무 좁은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를 먼저 잘라낸 다음에 구멍을 뚫으시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겠죠 저는 여기를 최대한 좁게 하려고 이런 거고요 대신에 여기를 많이 잘라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뜯어지기 쉽기 때문에 살짝살짝만, 아주 살짝만 분리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낼게요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낼게요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낼게요 좀 약간 이거를 자신있게 칼질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내장 내장이니까 여덟장이구나 여덟장 세트로 하시지 않고 몇 개 몇 덩어리 같이 자르셔도 돼요 근데 저야 뭐 이게 조금 안전하고 편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자르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나사랑 같이 자르고 있는거예요 하나는 다 졸업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다시 한 번 를 해주세요 한 번씩 다 잘라낼게요 여기도orial 네, 전자랑 정리를 준비해야 할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한 번 덩어리다가 10분 정도 자아있네요 1분 정도 10분 정도 1분 정도 10분 정도 소금 2분 정도 2분 정도 이렇게 다 잘라냈고요 마지막으로 코너를 잘라줘야죠 참고로 아까 저는 M사이즈로 하는데 만약에 S사이즈로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살짝만 각도가 되게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 L사이즈로 자른다고 한다면 이런식으로 큼직하게 라운딩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쓰는 M사이즈 M사이즈로 라운딩하면 요정도입니다 요건 원하는대로 하시면 되고요 옹달에 따라서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M사이즈를 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4개의 면을 지금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까끌까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친거친 느낌인데 이 상태로도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약간 라운딩을 해주면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요 엄청 사랑스러워집니다 네 이런식으로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이 코너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프로라고 써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굉장히 저렴한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대로 회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얼굴이 잘 이뿌 anderen 이렇게 보면 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좀 더 carnivalural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어색해서 꼭 다듬는데 해 줘, 선생님이 좀 더 좋아해요 이렇게 사용해서 선생님이 잘 나오구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좋은데요 도움보다는 제품도 아이스크림 소금 쌀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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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했던 것 중에 저걸 나중에 잘라쓰니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노트가, 새 속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일단 새로운 HB 바인더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속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속지 보충도 할 겸 그리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서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자르고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웬만한 속지는 다 쓰거든요. 저는 트래블러스 노트 같은 경우에도 이 라운딩을 해주는 편이라서요. 이 코너 라운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